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일부 정치 경찰들의 반란, 정치 경찰들이 그 반란을 시도하다가 이제 진압을 당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일부 정치 경찰들 거기에 동조를 하면 계속해서 민주당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정치 경찰들의 그 반란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것 아니냐, 일부 민주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이죠. 윤석열 대통령과는 오랜 인연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를 당했을 때 법적 대리인을 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경찰국을 신설, 이걸 대통령령으로 신설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부분은 정부조직법, 국가경찰법, 경찰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행안부 장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행령이 아니고 법령으로 제정해야 한다. 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고 류삼령이 지금 대기발령을 받고 있는 류삼령이가 오늘도 인터뷰를 통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과 정치경찰들은 이제 조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다. 이걸 제기를 하자. 이게 지금 집단행동에 나서면 국민들이 반발을 당연히 하게 되고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자신들 지금 이런 반란을 주도하고 있는 주모자들끼리도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다치기만 한다. 그래서 법률로 호소를 해보자. 국회에 기대해보자 라는 것인데 이런 야당의 주장의 핵심은 이걸 법률을 통해서 경찰국을 신설해야지 왜 대통령령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제처가 정확한 답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장관에게는 법률상 부여된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는 법률 개정 없이 직제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고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로 제정하면 더 좋겠지만 이미 법률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령으로 제정해도 된다. 경찰위원회 심의의결 그치면 좋겠지만 그치지 않아도 큰 상관이 없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이겁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지금 정부조직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 1항에 행안부 장관 소관 업무에 치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제7조 사항에는 다른 조항에는 장관이 외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이 외청으로 되어 있는데 외청은 그러면 완전히 독립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장관이 지휘를 할 수 있다. 여기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완규 처장은 또 경찰청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아무런 지휘 통제를 할 수 없다면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라는 헌법적 원리에 맞지 않게 된다. 경찰 누가 통제할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찰 통제권을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것입니다. 대통령이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위임이 된 것이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신설해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다.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일부 자치경찰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자치경찰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 있죠. 국가경찰이 있고 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이 있고 이 자치경찰의 경찰청장은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자치경찰청장을 뽑는 경우 이 경찰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나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되죠. 주민들이 직접 뽑은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경찰청장을 직접 선거로 뽑지는 않습니다. 직접 선거로 뽑는 것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게 국민이 위임한 것이고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에게 위임한 것이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외청이긴 하지만 대통령령을 통해서 치안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순리인 겁니다. 이완규 처장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또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해도 되고 경찰위원회에 결제를 받아서 해도 좋다. 그렇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유삼령이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부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다. 충돌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늘 이 경찰국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위를 만들었죠. 위원장에 한정혜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 한정혜 의원은 삼선 의원이고 문재인 정권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부산 출신이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이 경찰국 경찰들의 반란과 손을 떼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정혜를 통해서 대책위도 만들고 앞으로 법안을 만들겠다.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임 건의안이나 그걸 누가 대통령이 받아들입니까? 앞뒤 말이 맞지 않는데 그다음 또 법안을 만들겠다. 민주당이 잘 만드는 법도 그런 거 만듭니까? 과거에 윤석열 출마 금지법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찰국 신설 금지법 또 이런 거 만듭니까? 참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법을 만들 게 있고 만들지 않아야 될 것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손때기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치경찰들은 요즘 잘하는 말로 폭망했다고 보입니다. 고립무원이다. 자신들의 한 행동, 자업자득입니다. 지금 법에 기대고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에게 취한권이 직제에 없기 때문에 경찰청은 외청이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령이 아니고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경찰국을 신설하려면. 지금 이 주장인데 오늘 이완규 법제처장이 명쾌하게 정리한 것이 그겁니다. 법을 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렇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청이긴 하지만 행안부 장관의 통제, 지휘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해도 경찰국을 신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에 더 이상 보태고 빼고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정치경찰들의 반란 이 부분은 정치적 공세, 홍보, 윤석열 정부 흔들기 그 이외에는 손을 떼겠다라는 신호판으로 보입니다. 한정혜 위원장도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민주당이 깊이 들어간다면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고 좀 깊이 들어간다면 정치경찰들 뒤에 민주당,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것 아니냐 그 배후의 문제, 이 부분이 계속 노출이 될 것이다 라는 점 그런 점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굉장히 유연해졌죠 이제는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쿠데타라고 한 것은 좀 심했다 말 자체가 정치경찰들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쿠데타라고 표현한 건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국회에서 야당에 또 공격이 있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이상민 장관, 한동훈 장관 아주 돋보이고 있다 이런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